어 띠용 왜 스트라이더가 어딨냐 띠용 야 스트라이더 폭탱 설치나 하자 폭탱 설치나 하자 빨리 튀어서 뒤에서 맞는 것도 몰라 쟤딘 가젯이 그 타이타닛에서 보시면 어 깜짝이야 아군이구나 가젯이 타이타닛에서 보시면 그 뭐냐 착용하는게 있잖아요 두개정도 그거를 말씀드리는건데 안에 없지 던지고 던지고 그 근데 그 가젯을 똑같은게 두개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두개가 장착됐다고 나오네요 가젯을 하나에 따로 또다른 개체로 보는게 아니라 개체로 보는게 아니라 그냥 동일한 개체인데 그냥 두개가 뜬걸로만 나오네요 잘 오셨고 음 잘 오셨고 오케이 아니 그니까 제 말은 그니까 그 둘다 4포인트 넘으면 못하는게 아니라 4포인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개가 떴어요 핵폭발 타이탄 해가지고 그니까 탈출하면은 타이탄이 터지면서 주위에 데미지 입히는건데 그게 그 두개가 똑같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지금 타고있는 디스트로이 하나 장착되어있고 디스트로이 하나 장착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오거 에 넣으려고 하는데 오거가 장착이 안되네요 두개가 똑같이 떴는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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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내리자 아 아 있었네 밑에 아크 아크 주류가 너무 안보여요 아크 주류가 좀만 더 보였으면 참 좋았을텐데 잠시만요 이거 이미지를 찍었어야됐나 이미지를 찍었어야됐나 수정 그니까 아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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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살짝 보여요 빛 하나 살짝 나오는 정도 빨간색, 파란색 빛 하얀색, 파란색 빛은 아군 거고 빨간색 빛은 적인 걸로 보이는데 너무 반짝? 하나? 진짜 점 하나? 벽 통과도 있어요 뭔가 제대로 지금 매치메이킹으로 해서 그렇지 자기가 직접 방을 만들고 혼자서 들어갈 수 있으면 맵이란 맵은 다 뚫릴걸요 발피, 아 발피지 않네 다행히나 얜 또 안 쏘네 자세 이상하다 근데 확실히 죽었네 오 한자리도 돼 닉네임 한자리도 있네 닉네임 한자리 덜덜 닉네임 한자리 덜덜 이쪽으로 간다며 인마 이쪽으로 간다며 인마 잡이 확실히 빠르다 없겠지? 철, 치, 착 오케이 잘 오셨어 엉, 띠용 띠용 왜, 뭐야? 왜? 아니, 나는 아니, 분명히 난 저쪽에다 던졌는데 문 앞에다 던졌는데 내가 너무 빨리 설치했나? 그냥 발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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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힌다고 3번 하는거 봐 와, 진짜 웃기나 발차기 오셨다 발차기 오셨다 진짜 와 발차기 보소 아 진짜 웃겨 죽겠다 발차기 오셨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전진 배치 아 나 이거 갈 수 있을까 너무 느려 일단은 피합시다 뒤치기를 전략적으로 잘 써야 돼 이거는 타이탄은 뒤치기야 끝이야 앙 꽁킬 좋아용 아 이속만 좀만 더 많았으면 내렸니? 아 나 A 설치 언제 했냐 설치 언제 하셨대 사람 너무 많은데 사람 너무 많은데 아 진짜 미치고 완전 하겠네 점패스 들어가려면은 있을텐데 없네 다행이다 설치 해제되나? 어? 어? 와 오셨다 이거를 해제하네 오셨다 빠른 재장전 컴펜센터 아 진짜 못 쏜다 나도 일단 피해주고 안으로 오 휴 안돼 아 휴 와 살았다 있네 있네 오겠다 잘봐요 아크즈리탄 여기 아크즈리 여기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어도 되는지 맞아요 터진맨은 진짜 어이없는 부분 와 띠용 아 진짜 보자 얘 살았나 안죽었나 같이 죽었나 오 나이스 한 명 남은 것 같은데 빛빛ï 빛빛빛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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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동레이저 있으면 참 좋은데 가 가 가 밑에 있네 저기 밑에 있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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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젠장 아우 정말 제대로 해봅시다 여기 있어야겠다 제대로 데미지 안들어간거 같은데 에이 간다 에이 간다 에이 갯 좀 더 많지 사람이 앞에다가 다 깔아주고 오우 우리 타이탄 잘 싸워요 타이탄 내렸는데도 잘 싸워요 내가 보기엔 A로 올거 같거든 땅 느낌이 A거든 B 밟았네 B 밟았네 B가 있어야 되나 B다 이거는 아씨 아 왜 님들 B 아 왜 님 B B 이거 최고 갑시다 레이저 최고 갑시다 어차피 아이스픽 있으니까 해제하는건 쉽고 K 아아 손 버려야될 듯 하 크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이거를 아 이거 렉걸려 띠용 아 엄청 많이 쏠렸네 오케이 무슨 불편 오케이 아 실시간 패치는 실시간 패치는 됐고 어 형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빼야 돼 이거는 P.P.P.P 너무 많아 무슨 업데이트 어 지뢰 뭐야 이거 잠시만 야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나 맞는거 아님 아 불안한데 이거 지뢰 누가 깔아냐 얘 너무 사기야 이 부분만 빛나오니까 너무 사기야 지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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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가 빛나야 돼 이거는 사진 다시 받으려면 아 띠용 아 띠용 아 띠용 말한다고 못 봤네 총소리 제대로 안 들렸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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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샷건 너무 잘 써 저분 아 샷건 너무 잘 써 띠용 아 실시간 업데이트 한다고 공지사항 봐야되나 레벨업은 못하고 아 그만 좀 줘 히탄이랑 이거